자 후반 11분 상황인데요 다시 또다시 위기를 받고 있는 데드시티 그대로 슛 4대0 4대0 이천숙 자 귀티지구치고 자 태그위기입니다 슛골 이천숙 결국 이천숙 그대로 슛골 이천숙의 프리킹골 1대2 앞으로 깊숙한 곳까지 일단 밀어줬습니다 자 이제 크로스 올라옵니다 자 헤딩 아 들어가요 눈 보십시오 매섭게 쳐다보고 자 어느 쪽 버스트를 노릴까요 자 직접 때립니다 슛골 이천숙 이천숙 아 오른발 이천숙 슛골 이천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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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들어가다가 슛 이천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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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2경, 그러니까 연속해서 골이 되는 거예요. 연속골이죠. 아, 키라 1m 99인 골키퍼 카키아스도 손을 못 뗐습니다. 워낙 지금 뭐 구석으로 빨려들어갔고요. 런던 한복판에서 우리가 그리스에게 1대5로 앞서가고 또 멋진 골로 앞서갑니다. 이천 선수가 위거...